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북 지역 주요 농특산품 중 하나인 복숭아가 지난 8월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홍콩으로 첫 수출길에 오른 복숭아는 과즙이 풍부하고 씹히는 맛이 좋아 실제 먹을 때는 훨씬 달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잘 물러지지도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복숭아 수출은 항공기가 아닌 화물선을 이용한 수출로 바뀌어 물류비를 절감하고 농가 수익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FTA 등 우리 지역 농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해서 지역 농업인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대대해야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북도의 적극적인 수출 전략으로 올해 5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1억 4,6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9,418만 달러보다 55.4%가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농식품 수출 증가율 4.9%의 11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북도는 상반기 수출 성과에 비추어 올해도 수출 목표액인 3억 달러 달성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또 농민들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또 구조조정, 비용 절감 이런 걸 해서 국제화시키는 노력 또 앞으로도 전부 대학이나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협력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FTA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농업이 몰락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국가 안보에, 생명 안보이 중요한 특별한 상황입니다. 또 경북도는 FTA 확대를 앞두고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농산물 유통에 단순화, 규모화, 전무화로 비용을 줄이고 시장 교섭력을 높이는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규모를 줄여오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 발표했습니다. 다만 0%에 가까운 초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850억 달러씩 풀던 양적 완화 프로그램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1년 만에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고용시장의 상황도 충분히 개선됐다는 판단이 섰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08년 연준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총 4조 달러에 이릅니다. 다만 연준은 양적 완화를 끝내더라도 기준금리를 0% 가까운 초저금리로 한동안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아직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나아지지 않은 데다 다음 달 4일 치러질 미국 중간 선거전에 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양적 완화 종료와 초저금리 기조 유지가 이미 예상된 일이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양적 완화 종료를 통해 미국 경기 회복세를 공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정해진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 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부는 12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역별로 최대 2.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많았던 곳은 전남 고흥근으로 1인당 197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어 경남 의령군과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 등 주로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들이 진료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인당 진료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76만 천 원을 기록한 수원 영통구로 고흥근과는 2.6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DGB 금융그룹이 지난 3분기 누적 순이익 2,1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가 지난 3분기 영업이익 1,032억 원에 단기 순이익 7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은 14%, 순이익은 9% 줄어든 것입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7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줄었고 단기 순이익도 2,114억 원으로 2.5% 줄었습니다. 총 자산은 45조 7,276억 원으로 1년 만에 10% 증가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서성이신 분들 많으시죠?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늦은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천 Imagine 행위 locate 손 엄마 frost 손 열